저는 지금까지 남성들이 cpr 해주지 않는다 선언한 내용의 영상을 몇 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언제나 남성들의 의견만을 담았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여성들의 입장을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일단 남성들 입장은 길을 걷다 여성이 쓰러졌을 때 cpr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족 아니면 하지 않는다 요즘은 여자 말 한마디로 성범죄자 되는데 우리가 왜 하냐 라는 식의 입장이 대다수 남성들의 입장이죠. 그리고 이런 남성들의 cpr에 대한 입장을 바라본 메가르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남들은 왜 여자 도와준다고 폭력 써놓고 증언 안해줘서 폭력 전과 남았다고 여자들 탓하는 거임? 여자들이 저 남자가 나 도와준다고 폭력 썼어요 라고 하면 폭력이 아니게 됨. 그리고 도와주려면 얌전히 도와주면 되지 누가 폭력 쓰면서 도와달라고 했음. cpr도 그런 게 누가 성추행하면서 cpr 하라고 함. cpr만 하면 되지 왜 몸을 더듬냐 라는 발언을 하고 있죠. 살짝 지능이 낮은 인간의 글이라서 해석이 필요한데 여자들이 저 남자가 나 도와준다고 폭력 썼어요 라고 하면 폭력이 아니게 되냐 라는 이 부분은 방금 전 11월 9일 저녁 11시경 동대문역사 문화공원 환승게이트 쪽에서 술에 쩔어있는 남자분에게 해코지 당한 여성분을 발견했습니다. 폭행을 당할 우려가 높다고 생각하였고 순간 그 남성분을 저지했습니다. 많이 당혹스럽고 무서우셔서 도망가신 것 같은데 저도 여성을 도와주다가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폭행 사건 시비에 휘말렸으니 꼭 연락 부탁드린다고 친추후 메시지 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갈에서 말하는 저 부부는 문제가 생긴 여성을 도와줄 때 폭력을 쓴 도와준 남성의 잘못이다 라는 발언을 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글은 동시다발적으로 여성들이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쓰고 있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메갈에서는 한남이 진짜 남자였으면 cpr 그거 여자들이 성희롱이니 뭐니 떠들어도 그래도 한국여자 살리겠습니다 이랬을 거다. 그런데 지금 한남들 어쩌고 있냐 여자 안 도와준다는 말이나 하고 있잖아 어휴 비읍시옷들 이라는 말을 하면서 cpr을 해주지 않는 남자들은 진짜 남자가 아니라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자들도 cpr 해주는 남성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절대로 성추행 어쩌고를 말하지 않겠다고 사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cpr 해주지 않는 남성들을 진짜 남자가 아니라는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는 그녀들의 모습. 한남들 cpr은 습만지려고 하는 거 맞음 이라는 글도 보겠습니다. 무죄 받는 거랑 별개로 cpr 핑계로 성추행 무죄 주려고 하는 거게 자꾸 cpr cpr 거리는 거 보면 습만지려고 언제 여자 쓰러지나 계속 기회 노리고 있는 거게 성추행으로 몰릴까봐 무서워서 cpr 못한다가 아니라 습만지고 싶어서 cpr할 기회만 노린다 왜냐면 cpr할 때는 습만져도 무죄니까 라는 발언을 하면서 남성들의 선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냥 dc에 쓰여진 개똥벌글을 퍼온 게 아니라 당당한 가치 언니아들이 좋아요를 33개나 눌렀다는 게 놀라운 내용이죠. 비추 하나 없이 오로지 좋아요만 작성된 이 글을 보시면 여성들이 남성들의 cpr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순수 100% 한국 국적의 여성 성별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과 생각은 어느 정도 여성들에게 정론으로 굳혀진 글이라는 사실도 보여드렸죠. 마지막으로 여성인권운동가들의 생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남들 cpr은 성추행하려고 하는 거 맞잖아. 소방대원도 의식 없는 여자 환자 그그하고 추행하는데 일반인 한남이 아무 생각 없이 여자 환자 cpr 해준다. 여자 숨 한번 만져보려고 하는 게 팩트임. 이라는 발언이 좋아요 13개를 받은 정론이라는 사실. 저는 오늘 순도 100% 여성들의 의견만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성들의 의견에 대해 잘 생각해보시고 행동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우유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들 가슴은 AAA인데 그거 뭐 만질 거라도 있겠냐. 이들 가슴은 AAA입니다. 이들 가슴은 AAA가 이들 가슴은 AAA가